귀엽네. 깜냥이. 저희가 대상 받고 이제 맛있는 소고기를 먹으러 갔을 때 또 이걸로 멤버들이랑 다 같이 찍었거든요. 그런데 제가 혼자 간직할 거예요. 다이브한테 안 보여줄 거 싫어. 보고 싶죠? 최초로 팬들 놀리는 아이돌. 안녕. 다이브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시작하냐면요. 뒤에 스태프분들이 너무 센터로 나오는 거예요. 슈욱 슈욱. 이 정도로. 그래서 우리 머리로 가렸어요. 우리 또 룸메잖아요. 맞아 맞아. 그래서 여행 메이트 된 기분이에요. 여행 내는 기분이에요. 해외 갈 때마다 룸메이트 가니까. 되게 잘 맞아서 좋아요. 일어나는 시간이랑 자는 것도 살짝 비슷하고. 맞아. 그 패턴을 파악해가지고 편해요. 해봐. It's beautiful life. 내게 기댈 수가 있게. Beautiful life.